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마치 양치기 소년을 보는 듯합니다. 정권 출범 후부터 끊임없이 제1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지만 내놓는 것마다 헛발질의 괴담 선동 수준입니다. 대장동은 파면 팔수록 국힘당과 전직 검사들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인은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장동으로 안 되니 성남FC를 꺼내들었지만 그마저도 CR은 안 먹히니 다시 쌍방울 카드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동네방네 소리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방북비 대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현동을 꺼냈습니다. 속셈이 뻔하다 못해 투명합니다. 젠버리 대회 파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또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국민께서는 검찰의 얄팍한 속셈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진부한 돌려막기식 언론 플레이와 조작 수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선 이후 400회에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도 그럴듯한 물증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유죄를 공언하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검찰이야말로 무능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이 하반기 인사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제1야당 관련 사건 수사 책임자들이 좌천되는 게 정상입니다. 만일 승진한다면 정권 차원의 정치 수사로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치 파괴 행위가 끝이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법시스템 무력화이자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일본의 강제징용 면죄부 선물을 안겨준 전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법치를 타락시키며 국민의의 군림하는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합니다. 독재정권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당연시 여깁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착착 방송 장악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 선동으로 매도하고 가짜뉴스와의 전쟁 운운하면서 밑밥을 깔더니 급기야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YTN 민영화, TBS 지원 축소로 방송을 길들이더니 이제는 KBS와 MBC 사장 교체 작전이 달밤에 구태타처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면 검사고 수사관이고 가리지 않고 요직에 꽂아넣는 것도 군사독재정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지켜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 아무리 기세등등한 독재정권도 결국은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이 독재정권의 길을 간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역사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법치 파괴, 언론 장악 시도를 즉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대응 역량이 참담한 수준입니다. 출범 후 15개월 내내 무대책, 무대응,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젠버리 대회 준비와 운영, 사후 수습 과정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쳤는데 수습은 공공기관의 몫이 됐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늘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급조된 무대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총력을 다해 피해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피해복구와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